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시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사기사건이 많네요. 사기사건이 사기사건도 많고 그다음에 생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데 대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할 결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40대부터 한 50대 말까지 강연하고 이렇게 뛰면서 전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한가해지게 되면 이것저것을 보지만 이 사건 저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꼭 정치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뭐를 해줘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전가시키고 그냥 자기 것을 챙기는 요즘에는 또 전세 사기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회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태계라고 보면 가장 상위 질서가 정치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 질서가 거짓과 윗선이나 조작이 성행하게 되면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오늘 또 보니까 태용호 국회의원이 제주의 4.3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4.3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노당 지령을 받은 그런 폭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이란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기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든 세대들이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고 나면 좌익들의 준동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한국의 건현대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세금 부담이 지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더구먼요. 그러니까 참 정직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 불법에 대한 준엄한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회가 일종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전세 사기범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건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변호사 쓰면 조금 행을 살면 살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나 선거 사기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 사기가 발생해도 수사 한 번 지금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람이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선거 사기를 토론회라 하자. 토론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 2권 3권은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보고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감논을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주장이 충돌할 때 토론을 하는 거지 사실을 놓고 이러면 토론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위 기초라는 것이 사실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 도둑놈들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260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24만 7,077표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 240만 표 어디 갔노 이야기하죠. 240만 표를 누가 쑤셔 넣나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각선생님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냥 뭉개고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대고 쳐들고 떠들고 천아람이나 이준석 같은 친구들이 치파란 젊은 친구들이 사실 따위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완전히 그냥 날뛰고 있으니까 나는 100번 망해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나라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시에 사기가 여러분 생기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엄청난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을 시키고 약탈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일상화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페네에서 하는 데 페넨이라는 데가 부정선거 없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여러분들 최근의 책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4월에 4.15 총선을 얼마나 도독질했는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일어난 사건을 1948년도에 4.3 여러분들 제주폭동 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노당 지시를 받은 그런 소위 통신문대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개돼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사실에 대한 겸손함이나 사실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뭘 가지고 뭡니까? 살아갈 겁니까? 그때는 그냥 주먹다짐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하고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합니까? 정말 참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토론 주제가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참 도독놈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생기는 거고 다 그냥 한 땅 치고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참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 좀 더 강해야 될 나이인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때가 묻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하기에 여러분들 전세 사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거 사기를 치고도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안 받고 대가리 쳐들고 여러분 다니는데 뭘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나무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토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야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철수 씨가 총선을 압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어도 이제 정치인이 다 돼 가지고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썼네요. 민주당 괴멸론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괴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뻥튀기 환자들이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걸린 사람 같습니다. 한 번 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술회가 13일 제주에서 열렸는데 7번 남아 열리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킬 것이다. 신별료 주세우기 시키고 혼자임으로 설 수 없는 당대표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안철수가 무슨 범죄 신출 귀묘한 제주를 가졌다고 민주당을 괴멸시킵니까 어떻게 국힘당의 이름을 압승 합니까 자기들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치르지 못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고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닙니까 누구도 선거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까 이준석이 당선될 때처럼 모바일 투표하고 여러분 ars 투표를 그냥 좀 주물으면 누구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권력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괴멸시킬 겁니까 어떻게 괴멸시킬 거냐 이야기죠 내가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거야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당대표 경선에서 중앙선거관련회 관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들이 그냥 직시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구든지 다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 다 박수치고 뭡니까 그렇게 그냥 줄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아침부터 그냥 뭐 김세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는데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 이런 부분을 직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다음에 올바른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옆에 이런 동년배니까 묻고 싶어요 안철수 씨 내년 총선에 당신이 무슨 수로 민주당을 괴멸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요 국힘당이 어떻게 여러분들 압승을 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그냥 뻥튀기 환자들이란 용어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고 좀 더 직설적인 과대망상증 환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니고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표를 개수하는 사람들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도 결정할 수가 있고 후보가 받은 총투표 득표수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년 총선을 압승을 한다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라의 지도층들 이 모양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비용을 구약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우상숭배가 여러분들 처절할 정도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편을 여러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나문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참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기초가 일어난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사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관여치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을 때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미 일어난 사건이 다음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자식들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이깁니다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공직선거는 이미 입정을 했고 이미 입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에서 260만 표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국에서 어디에서 표를 모아가지고 260만 표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어떻게 선거하니까 24만 7077표가 난 걸로 줄였는지 이게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공범자들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어렵게 되면은 다 이런 자들이 다 책임을 함께 지어야 되죠 적어야 돈이 있으니까 뭐 나가버리든지 하면 되겠죠 제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도 쏘아가서는 안 되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1권은 202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총론을 기록한 거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것은 꼭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공직선거에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어쩌면 살다가 이런 세상이 있는지 기가 찬 거죠 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실해 보니까 그래도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안철수가 허언을 하고 있다 뭐 더 직설률 이야기하면 헛소리를 찌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처음에 이런 해보니까 885명이 이런 투표했을 때 안철수의 첫 합동연설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괴멸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29% 허황된 이야기다 66% 이것이 역전이 되지 않고 그래도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법 다행입니다 66% 여러분 통계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표본의 수가 한 890명 정도 가까운 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400명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과가 변함이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것이 현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떠받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에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1000명이나 2000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0명 했을 때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1400명 했을 때나 비슷한 겁니다 이게 통계학이 위대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건 각 후보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짓들이 모든 선거에서 다 관찰되니까 선거 사기질을 쳤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라는 것은 고대 사회가 아니고 과학에 대한 존중 합리에 대한 존중 논리에 대한 존중 사실에 대한 존중이 지배할 때 그 사회가 온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구수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현대 사회라는 것은 과학과 사실에 대한 그런 기초위의 모든 종류의 그런 문명이라는 것이 이뤄선 거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통계학이 위대합니까 899명을 했을 때나 1400명을 했을 때나 14만 명을 했을 때도 뭐죠 대략 66% 가까운 분들이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전체가 여러분들 그래도 66%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보니까 누구나 그런 말을 하면 선거를 치릅니다 전혀 안철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조각 구름은 선거 부정 문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선거 부정 문제 반드시 밝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월해야 됩니다 4.15 총선을 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왜 여러분 66%가 안철수 주장이 허황된 거란 데서 직설적으로 뭡니까 전국을 찌르는 그런 의견은 별로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여러분들 의견에 66%가 안철수의 주장이 허황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제 의견은 제 의견은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는 그런 최상이 되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거 관련해 다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의 관전 포인트는 뭔가 아닐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구에게 더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거는 너무나 공정선거를 우습 여러분들 의심하는 겁니다 공정선거는 키키타님께서 이러니 좌파가 우파를 우습게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보수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보수의 가장 기치를 높게 들여야 될 그런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면 작은 정부를 한다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런 것은 다 일종의 후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움과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좌파하고 다른 겁니다 좌파나 좌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능합니다 그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에서 보더라도 조작의 달인입니다 권력을 탈취하거나 권력을 연장할 수가 있으면 무엇이든 다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조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겁니다 모든 수단과 도구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젊은 날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 선거 사기치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도구나 수단은 합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뚜렷하게 차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아닐까 정의로움과 그 다음에 바로 공정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가 추구해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뭐죠 사입이 보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면 당원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당내 경선을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 행위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입이들이구나 사입이 보수들이구나 도움을 받을 요량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아마 위탁 객련을 한 모양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저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들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들도 치르게 됐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인생 후반전은 물론이고 자식들 세대하고 그 비용을 두고두고 치룰 겁니다 구한말에 여러분들 뭔가 엉터리를 했던 조상들 덕택에 지금 한반도의 절반은 또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못 깨우치니 정말 완악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왕관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국힘당 수뇌부들의 결정을 보면서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악하면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완악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점이 궁금하고 때로는 안 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각이 짧고 협소할까 요량이 그렇게 협량할까 죽는 길로 가는 것을 본인들이 뻔히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보니까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한참 대선이 막바지에 오를 때 그때 이제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수감상 때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최적근인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아주 대선 임박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아마 친명계의 좌장격인 정승호 국회의원이 사선 의원일 겁니다 아마 그분이 감옥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녹음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입회했던 그런 교도관이 보고서를 남긴 모양이죠 그 보고서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아주 명문이 이겁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입을 다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겠죠 친명계의 좌장인 정승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과 정진상을 찾아가지고 면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됐어야 될 사람인 거죠 지금 정도 보면 참 원망설을 겁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중요한 것은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그거를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앞으로 그들이 세대하고 다음 세대에 얼마만큼 참혹한 비용을 치르게 될지를 그거를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그거를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참 걱정이 되거든요 내 후반전에 뭡니까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고 자식들이 앞으로 고생을 얼마나 하게 될까 지도자를 자신이 못 뽑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아주는 시대 세상을 살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기성세대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오호 통제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때 이런 좌장 정승우 씨는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왜 이런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뻥이 전혀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뭐죠 8할 9할 정도가 여론이 어떻든 간에 표를 개수하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이 책이 표를 개수하는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결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뭡니까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책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추론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예상도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날에 저녁 여름들 8시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무슨 짓들을 했는지 어떤 짓들이 일어났는지가 이런 짓들이 한 번도 뭡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이 앞으로 계속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이 살아갈 거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절대 그거를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완악한 인간들은 자기들 세대에 조금 권력을 향유하겠다고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딱한 일입니까 제가 3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운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중자대한 일을 결국은 책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뒤는 되돌아볼 수 있지만 앞빌이란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에 3년을 투자할지 이런 책을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란 사선의원은 당연히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정성호가 참 안 됐겠다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런 폼 잡고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런 저런 눈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신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선 경기 양주가 구속수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회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유를 하기도 했지만 이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100%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냐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성호 사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모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왜?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니까 대화가 녹음되지 않지만 특별 면회 때는 교도관이 입회한다 교도관이 입회하는데 이 교도관이 아마 입회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고서나 이런 것을 남겼던 모양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접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가 참 멋지네요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대로면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대로면 2026년도 대선에서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근거는 뭔가 하니까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근거가 이런 이름들 소위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정승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정승호 의원과 정진상 김용시 간 특별 매내 관련자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승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회유한 것으로 한 정황을 확보했다 조선일보는 정승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동네에 웬만큼 선거 빠꾸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니 뭐 전세 사기는 세발에 핀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분명히 된다 꿈에도 이재명이 떨어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꿈에도 이재명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못했던지는 이 내용이 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어떻게 260만 표 이름들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700표로 줄였는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뭐 다들 침묵하고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사안을 보면서 중간중간 좀 반복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나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텀텀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 가운데 가장 제거하기 힘든 감정이 질투와 시기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적의와 적대감이란 것이 있는 거죠 대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성자가 되고 나면은 갑자기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자 않게 관대와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있죠 그 관대와 아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죠 그 사람을 뭐 인간적으로 관대하게 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양반이 범한 범죄 행위를 그냥 덮어주는 그런 법적인 아량을 베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그 다음에는 부메랑을 맞죠 본인이 칼을 가졌을 때 그 칼을 정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칼이 자신을 목을 베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빠지는 큰 그런 소위 오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관대하게 대하면은 내가 아량으로 대하면은 내가 선하게 대하면은 적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나와 우리 편에 대한 적대감이나 적의를 상당히 누구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이런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적대감과 적이라는 것은 아주 없애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쩌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상대방이 내한테를 갖고 있는 그런 엔비라고 하죠 젤러시라고 하죠 질투 시기심 그리고 적대감이란 것은 굉장히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 적대감을 무장한 사람들은 와신 상담할 것이고 결국은 뭐죠 모략이라든지 정치 공작을 꾸며 가지고 그 아량을 베풀었던 사람들을 골로 보내겠죠 그래서 권자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나와 우리 편에 대한 적의와 적대감을 상당히 누르뜨릴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과 여러분들 오판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보니까 윤석열 부부와 한 동네 얼굴을 세워놓고 어린이에게 활 쏘기를 시켰다 그냥 이거를 나쁜 놈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 적대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거다 윤석열 퇴진 집회 주최 쪽에서 행사 사진 등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진행된 활소기 퍼포먼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을 인형에 붙인 뒤에 이를 장난감할로 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아마 공개된 겁니다 절대 적대감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범법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허물떡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칼 끝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탁자 위에 세 개의 인형이 있고 각각 인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이 컴지막게 붙어있다 한 남성이 장난감할을 쏴서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막히자 인형은 픽하고 딜을 쓰러졌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나온 바로 풍경이다 초등학생이 좀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이 행사장 앞에서 두 발을 벌려 환호한 모습 성인 남성이 신발을 벗어 얼굴을 내리치는 모습 등도 포착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뭐 아이고 인간 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인 거죠 적인 겁니다 이 적대감과 적인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불법을 저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허물적하게 넘어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 제26차 정부 규탄 대 어떤 경우를 하든지 간에 이게 과거에 북한 애들이 썼던 김관진 장관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이게 2016년 12월 달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으로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적인 감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시기심 질투감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없앨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차이가 많은 경우에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적대감 적이라는 것은 없애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봐주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이 돼 가지고 본인 자신들이 이제 칼을 맞겠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박홍근 중당국 어린가 그럴 겁니다 젊은 사람이죠 50대 초반으로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 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표를 훔치는 쪽은 민주당 후보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표를 빼앗기는 도덕질을 당하는 쪽은 누군가 하니까 다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인 거죠 표를 훔치는 쪽입니다 표를 훔친다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을 통해 표를 훔치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그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명확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모든 선거에서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가 뭔가 하니까 민주당 후보입니다 사전투표를 왕창 여러분들 빼앗기는 쪽이 누군가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입니다 그게 뭘 뜻합니까 바로 대한민국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지역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그 선거가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총선도 장악된 자들의 선거관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26년도 대통령 선거고도 장악된 자들에 의해서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난 선거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난 다음 선거가 아직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거 조작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도 중앙선거관린의 처분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예상하는 겁니다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2021년 6월 달에 이준석의 당대표 경선 결과를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손을 대자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나경원을 마이너스 7% 모바일 투표 빼기 ARS 투표 결과가 이준석의 10.26%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얼추 10만 명 차원의 표본수인데 어떻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가 플러스 10.26% 마이너스 7%가 나옵니까 나라가 맛이 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성은 다 죽은 겁니다 누구도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젊은 날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는데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칼럼에다 무슨 법치가 어떤니 민주주의가 어떤니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잔뜩 쓰는 겁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농협 가운데 복글씨 정도가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죽은 다음에 아이고 나라가 죽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런 징후를 보고 아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우리 세대가 끝나게 되면 부정이고 나발이고 따지는 놈도 한 놈도 없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선거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자신감이 결국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절대 선거 문제의 공정성을 못 따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당돌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 못 낀 겁니다 물론 본인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말 못할 이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관계없더라도 개의치 않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내린 그 선택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이 공경을 치르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 그 의석수가 다 가짜인데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본인이 공경에 처하는 것은 퇴임 이전이 될 수 있고 이후가 될 수 있고 한 달 후회가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 있고 3년 후가 될 수 있지만 사필 기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살면서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거나 그렇게 할 기회가 있더라도 좀 우직하게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하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냥 뭐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뭐죠 돼지, 개, 가재, 붕어, 넙지, 도다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뭐죠 달라들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달라들지 않습니까 깜짝 못할 겁니다 총선까지 계속 괴롭히겠죠 이제 관전 포인트는 중앙선거관련의 선거관리가 당대표 경선을 누구 손을 들어주냐가 더 관심거린 거죠 누구 표를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표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의원, 이 사람들 다 뭐죠 사전투표 조작회가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본인들이 원하면은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도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장악한 거니까 그게 뭐 선거 사기가 여러분들 일상화되어 있으면은 무슨 뭐 전세 사기거든 뭐 주식, 주가 조작이든 간에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하면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날 연설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 39의 김건희 여사 9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이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떠들 수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다 잘 알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선거 결과 후보가 받은 득표수의 다 뭡니까 코딩되어 있듯이 각인되어 있듯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다 기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죠 여러분 그거를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총론이 뭐죠 1권 도둑놈들 1권입니다 4월 첫 주에 4.15 총선을 순서를 바꿔가 지방선거도 더 일찍 4권을 낼 겁니다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광주 전남 전북에 50%의 국회의원을 빼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한 짓을 다 찾아냈습니까 나라가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들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총선은 비슷하게 만들겠지만 대선은 반드시 이쪽이 찾아갑니다 다시 좌파 정권이 등장할 겁니다 저는 뭐 금 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치러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자들이 화끈하게 조작할지 조작을 이룬 권력이 바뀌었으니 아예 안 할지 아니면 눈치를 보며 적당히 할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적당히 조작할 걸로 봤습니다 정확하게 적당히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게 아니고 세 가지 다 발각될 수밖에 없죠 왜 투표에 손을 만지게 되면 모든 투표는 득표수를 만져야 되거든요 득표수를 만지게 되면 득표수에 만진 것이 기록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도 통과시키고 선거도 또 만져가지고 또 좌파 정권 등장할 겁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나는 회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다 비겁한 겁니다 법치가 어떻고 민주주의 어떻고 국가 경쟁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야 젊은 날한테 뜻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게 했던 30대 40대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이 침묵과 무관심과 은폐와 깔아뭉개기를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양심이고 지성이고 아무것도 없어진 사회가 됐구나 지참정권을 가져가다 가져가더라도 누구도 그게 됐습니까 넙치나 도달이나 우럭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문예아들이 우구르구르한 세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반드시 관철시킬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계속 흔들겠죠 거기다 뭐죠 국힘당의 현재 권력에 대응하는 사람까지 한 사람 정도 더 집어넣어 놓으면 100점 100팔 뭡니까 자중 진안으로 망하겠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를 국민특검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권력 바뀌면 반드시 감방 쳐넣을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들 주력 분야가 뭡니까 없는 죄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원죄가 뭔가 하니까 선거불법에 침묵한 죄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소위 불법 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침묵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본인이 가장 가혹하게 치르겠죠 다 이러면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장관들 중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스바야 다음에 정권력 바뀌게 되면 본인만 고초를 당할 거니까 한동훈이는 그냥 안 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겁니다 나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동년되니까 참 잘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권력을 잡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기분이 들어요 새로움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그렇다 우직함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고 공정함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을 잘 하려면은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참 사법계가 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지저분한 것 같아요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이 뭔가 진실이 뭔가 옳은 것이 뭔가 공정한 것이 뭔가 이런 건 별로 그 사람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수사 대상이 되면은 그것은 뭐 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수사 안 하면은 뭐 그거는 없는 일로 된다 일어나지 않는 일로 된다 뭐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편집부가 저 친구 그냥 완전히 공격해 이렇게 하면 막 떼거지로 달라들어 공격하는 것처럼 사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들 넘어뜨린 데 그토록 여러분 열성적이었습니다 지금 선거의 이런 문제를 덮는데 그토록 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판결문 자체가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또 한 건 잡은 거죠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이제 오늘 많은 신문들이 자세히 안 다뤘네요 이제 이 1심 판결이 나왔네요 이 도이치 주가 조작사건은 연석열 대통령이 결혼하시기 이전입니다 이전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이 문화일보가 이렇게 좀 자세히 다뤘네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김건희 여사의 맹위 계좌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동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처녀 시절에 맡긴 본인과 어머니의 계좌가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부양을 하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렇게 법원이 좀 아리숭하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권호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적시 김건희 여사 맹위 3개 어머니 최씨 맹위 1개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이 됐고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인지 및 관여 여부 입증이 관건이다 그거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한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전 정권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번에 좀 자세히 한 번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가 문화일보 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법원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시세 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가운데 중 3개가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김건희 여사가 천일 시절에 그것을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 계좌가 이용이 된 겁니다 이 계좌가 동원된 주가 조작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기자도 굉장히 이렇게 어느 편에 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쓸려고 문화일보 기자가 노력을 했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 선거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세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에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 조정한 것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를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론하기 이전 사건이 2012년에 개론했으니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주포로 알려진 김 모 씨 주가 조작을 하는 주범이죠 주가 조작 감단자 민 모 씨 사이에 오고 간 주가 조작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언급했다 2010년 11월 1일 두 사람 사이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김 씨 준비시킬게요 민 씨 매도하라에 김 씨 등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직후에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사용된 김건희 여사 명의 일부 계좌가 주가 조작 세례 시세 조정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1심에서 판단했다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고 이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계좌가 당시 고노수 전 회장 또는 시세 조정 세례에 이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 시세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그런 계좌 3개하고 장모면의의 계좌 1개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번 사건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오늘 문화일보 내용을 보고 사실 여부가 어떤지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루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를 조작한 김 씨와 민 씨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의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정권사에 전하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입니다 이 매도 물량은 민 씨의 정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중 남은 두 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이 두 개의 계좌가 주가 조작범인 김 씨를 비롯한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 운영하며 시세 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명의의 계좌 한 개는 권우수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 계좌 행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네 개의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주가 조작식에 등장한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계하지 않았다고 한 김건희 역사의 해명과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재를 대선에서 어떻게 잘 이용을 안 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은 재판부의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를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사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단계 주포 이모식에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게 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실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다 주가 조작실에게 계좌를 빌려준 양 60명 가운데 1단계와 2단계 실용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뿐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료 의혹은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명쾌한 그런 결론은 안 되겠네요 그래도 뭐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하는 걸 알고도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지 시세 조정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정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뭐 사건의 전체 내용인데 일지를 보니까 이게 2021년도 대선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점이 2012년 3월입니다 그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 도이치 파이낸스 주식 2억 원치 액면가 인수 2013년 7월 그 다음에 2013년에 경찰 도이치모트 주가 조작 의혹 내사하면 무혐의 종결 이런 내용 나오네요 어쨌든 재판부가 뭐 그런 검찰 점검을 제시해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 내렸으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뭐 전혀 시절 일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죠 미래를 잘 살려면 과거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미래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라는 것이 과거 연장선상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것은 다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4.15 총선 이후에 참 한국 사회를 보면서 사법부가 참 문제가 많다 어쩌면 대부분이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주 험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됐으니까 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나라에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도 중벌 같은 것이 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검사로 활동했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올린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올린 내용이 법을 한 신분이니까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거든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요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쟁 공동체의 이론은 적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치하고 법을 동시에 다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윤미향 의원 사건 정신대 할머니를 덩친 후한 무채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습니까 검사의 무능입니까 학의사 요즘의 판사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도 셀리멘이 되어버려서 보기 참 딱합니다 뭐 제가 더 첨부할 이야기가 없네요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모두 다 일반 시민 입장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참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이제 오늘이죠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라지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법조기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의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례론을 받아들여 기소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립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까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장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의의 없는 수사이고 판결입니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검수완박보다는 검사가 이사 되겠죠 나쁜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처럼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이분도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기치고 정관 여러분들 변호사 되어가지고 행량 줄이고 이런 건 요즘 우리 사회 아닙니까 범죄 저지르면 대법관들이 뭡니까 단심제를 이용해가지고 땅땅땅 무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이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4.15 총선 이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와 대선지방선거에서 동일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이례적인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적 소송을 기각한다 이게 천대엽과 조재연과 이동헌이 내린 판결이지 않습니까 노벨상 받을 사람들인 거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가 사법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될 건데 사회가 온통 뭡니까 시궁창 이상으로 썩어버렸으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상 보면은 뭐 체올이 흐르고 연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좀 때가 묻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희망인 것은 젊은 분들이 훨씬 때가 좀 덜 묻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전남의 무슨 뭐 순천 당협위원장인가 한 천하람 씨가 한교환 전 대표에게 부정성과 관련해서 펜앤마이크에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이준석이나 참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양반들이 어찌 저럴까 살아야 될 세월이 긴데 일어난 사실이 어떻게 토론 주제입니까 일어난 사실이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정규제가 한참 떠들었지 않습니까 부정성과 관련 토론회 하자 사실이 어떻게 토론이 될 수 있냐 사실의 사실비를 토론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쩌면 젊은 양반들이 저째 저럴까 교육들은 어떻게 받았는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는 문제는 정거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고 사실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그렇지만 참 하태경이도 2016년 16년도 하태경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당선된 선거 결과하고 2020년도 4.15 총선 선거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5% 정도 빼앗겼을 겁니다 하태경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자신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 가운데 25장을 빼앗겨 가지고 그것이 민주당 후보 측으로 전산적으로 돼지도록 그렇게 조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니까 공중파 생방송이면 응하겠다 공중파 생방송이 어려우면 전당대회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자 어떻게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사악하냐 이야기죠 완악하냐 이야기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엉망이 될 수 있냐 이야기죠 일어난 사실을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대부분이 덮기 위해 가지고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강들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얘도 참 대단한 친구들 여러분 이 책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60만 표의 격차를 어떻게 선거관리비원회가 24만 7,077표 차이로 줄였는가를 증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증언의 근거라는 것은 포렌식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손을 댄 것도 없고 이 분석을 주도했던 제야 전문가가 거기다 뭡니까 조미료를 친 것도 없고 설탕을 넣은 것도 없고 소금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인공감미료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후보별 득표 수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후보별 득표 수를 심층 분석한 거 아닙니까 후보별 득표 수를 딱 심층 분석해 보니까 그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한 선거 데이터인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라는 그런 엑셀 자료의 뒤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전특표 제조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급섭해 가지고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구별로 100장당 몇 장을 빼앗았는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황규환은 자신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 수 100장당 45장을 이낙연에 함께 이런들 빼앗긴 거 아닙니까 강남 3구에서는 송파 가벌병 서초 가벌병 조작값 30%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윤희숙이 받은 100장 가운데 30장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에 함께 넘긴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모두 35%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100장당 35장을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의 주범이란 것은 정치 세력 가운데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선거구마다 전국마다 뭡니까 다 표를 도독질하는데 주범이고 표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빼앗기는 적은 다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총론으로 쓴 게 여러분 이 책 아닙니까 1권 총론 2, 3권 강론 4월 첫 주에 4.15 총선 강론 5월 때 여러분들 지방선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관여하시지는 못하지만 참 나라를 살리는 일에 내가 힘을 대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이 2권하고 3권을 직접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주변에 한 대권 정도 여러분들 더 사셔가지고 관련된 그런 공직이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비를 들여서 내가 책은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을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재산이고 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악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뭡니까 깔아뭉개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누군가는 뭡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악한 짓들 하는 겁니다 나이 세파란 젊은 친구들이 살아야 될 세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로 사실과 진실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그 사람들 찾아낼 수 있으려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어느 가지의 여러분들 넙치 붕어 도다리 여러분들 숭어 오징어 꼴뚜기 참치가 나서 가지고 자신들이 여러분들 음숙하게 선언한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후보별 득표 수를 다 뒤져 가지고 그것에 있는 소위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어떻게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책 나오면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후들후들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다 찾아냈구나 끝까지 못 숨깁니다 끝까지 활자로 이제 박아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은 그야말로 스트림이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자라는 것은 스탁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장된 겁니다 오늘 뭐 방송 준비 다 마치고 민경욱 의원을 한번 방문해 봤더만은 김주선 의원이시죠 검사로서 아주 날렸던 분입니다 파이낸스투데이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김주선 의원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앞에 두고 대선에서 진짜 선거 사기 문제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관한 내용의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또 재현했는데 그거를 파이낸스투데이가 다뤘네요 이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사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쏟아낸 박주선 김주선이 아니고 박주선 의원의 부정선거 작심 발언 아주 대선배죠 검찰로서 이게 2024년도 2월 10일 기사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저도 봤죠 박주선 이런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장인가 하셨던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다른 부정선거를 획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각가지 정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선거가 이런 내용을 당시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찬조연설에 나선 박주선 전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우려에 대해 작심 바라는 것을 경청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수동 검사를 30년 정도 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있는 사회신민수석이나 이런 분들 다 대학 맞히시고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까 그분들 가운데 선거 사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모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신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소위 사전특표 조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여당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없고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 떠들고 다닌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강성규나 이런 인물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경력 관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깔아 뭉개는 거죠 그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생도 이러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력을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깔아 뭉개기로 한 거죠 본인은 깔아 뭉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깔아 뭉갠 대가를 당신하고 마누라가 철두철미하게 치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고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문제를 깔아 뭉개고 갔을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 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뭔가 기우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얘는 창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인지 여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필요 때문에 이익 때문에 침묵하거나 은폐하거나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들이 권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깔아 뭉개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선거사기를 뭡니까 반복절이라는 선거사기를 그냥 깔아 뭉개고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미래를 바라본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입 쳐 닦는 겁니다 오늘 이게 작은 제목이 있는 것처럼 다들 자기 노후하고 자식들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이란 것은 제가 책을 쓰는 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책을 쓰고 외치는 거고 그 양반들은 나는 아는데 그래도 그냥 깔아 뭉개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헤리티지 말씀처럼 숫자가 거짓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념비적인 여러분들 일입니다 숫자는 뭡니까 훔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뼈아플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이 책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왜 숫자니까 다른 것은 무슨 뭐죠 배춘잎 사전투표가 나온 것은 적당히 둘러댈 수 있고 같은 짝꿍인 대법관들이 대충 여러분들 장단을 맞춰줄 수 있는데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2 더하기 3은 5이고 10 더하기 20은 30이고 타입이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 문제인 겁니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김윤곤 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한번 읽어볼 만큼 여러분들 귀한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민주선거든 부정선거든 간에 내가 당선이 되고 그것도 최고 지도다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면 과거든 현재든 그것은 어느새 무시하게 되고 다른 외치나 내치로 국민적 호응을 얻을려는 현실적 겉으로 보여주는 국정이 가슴과 머리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정선거는 국기를 흔드는 내란 행위로 극행에 취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5년 동안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치러졌고 그 부정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법위에 두었습니다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토록 해서 사실상 부정선거 논란을 막아버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방송과 언론 경찰을 장악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나 집회를 못하고 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와 문재인 퇴진을 위한 집회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꺼려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국가적 위태한 사건과 사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번 감지하고 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국민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무원들은 복지부 등으로 시간 떼우기만 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역적 작태입니다 깔아뭉개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깔아뭉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그냥 뭐 지향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나라가 망할 걸로 봅니다 체제가 전복되고 여기 전봇된 이 말씀처럼 선조와 후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날이 캄캄해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눈에 그게 보이지 않냐 이준숙이 눈에 그게 안 보이냐 천아람이 눈에 그게 안 보이냐 한기호 눈에 그게 안 보이냐 너거는 천년 만년 살 거가 자식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태경이 눈에 그것도 안 보이냐 정진석이 눈에는 그것도 안 보이냐 에라이 인간들아 너거 벌받을 거다 너거 무한말의 지도자들이 무능해 가지고 한반도의 절반은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선거가 무너진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전체제위 국가나 좌익들이 완전히 영구집권한 국가가 된다는 건데 그거를 무기네 무슨 정치적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무슨 이익이 그렇게 중요한데 너희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덮을 수 있냐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윤 대통령도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갑내기로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가장 상위질서인 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치가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위선과 불법이 그냥 범람한 강물처럼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그냥 사회 전체를 다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공직선거가 무너지고 당내 선거가 무너지고 조합장 선거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뭡니까 학생선거가 무너지고 대학주름 입학이 부정불법이 판을 치고 이게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저한테는 분리된 별도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빌라 전세 상의를 당할까 같이 가지고 전시가 월세 전환 2배로 가는 겁니다 전세금을 보호해야 되니까 리스크를 여러분들 줄이기 위해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세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만의 굉장히 고유한 그런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수각이 뭡니까 월세로 가는 겁니다 멀쩡한 집주인까지 전세계약 취소 공실몸살 HUG가 대신 갚을 전세급 1월에만 1692 아마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뭡니까 그냥 약탈해 가지고 그냥 뜯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걸리면 좋은 정관 써 가지고 뭐죠 행량 낮춰서 조금 살고 오면 땡인 겁니다 도닥이고 나발이고 윤리고 나발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이게 상의 질수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암하음하게 뭡니까 확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다수당의 이름으로 뭐죠 조세 준조세를 계속 거둬들이기 위해서 뭡니까 쥐어짜겠죠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집주인도 중개인도 정부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다 사기꾼들이니까 수많은 피해자가 신겨난 전세사기 여파로 정부도 집주인도 공인중개사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외에는 중세평근사회 같은 겁니다 신뢰기반이 없어진 겁니다 선거를 도독질하는데 신뢰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된 사항 연결된 사건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전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약속을 전절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이 그냥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가 그야말로 신뢰기반 자체가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전세는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간 진검다리를 여각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시죠 이게 태용호 씨가 제주 4.3 사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남루당이 결국은 북한 김일성 지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몰매를 아마 맞고 유족해서 사과해라 사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인데 역사적 사과 그러니까 이제 사실도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일어나면 사실도 까음 씻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태용호 씨가 이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남루당 지령을 받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같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외쳤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현기른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설가 현기른의 내가 겪은 제주 4.3 사건 모두가 살아남기에 도망다녔을 뿐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제주 출신 소설가이자면 한황대 교수를 지내셨을 겁니다 2014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본질과 현상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 만들기 제주 4.3 사건의 진상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를 상 그는 이 글에 제주도 4.3은 의로운 재앙이 아니라 남루당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표로 일으킨 반란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도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수의 힘을 이용해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사실 따위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 비용을 한국인들은 치룰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과 위선 쪽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비용을 치루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의 일단이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시면 전세사기도 거는 일당인 거죠 이 현기른 소설가가 쓰신 4.3 사건의 실체를 다룬 그런 내용을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복교일 선생이 글을 쓰셨네요 4.3에 대한 정직한 기록은 현기른의 책이 유일하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창립의 마지막 과정인 1948년에 5월 10일 총승 등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은 제주도 남루당 책임자 김달삼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 4월 3일 남루당 요원들은 제주도의 모든 경찰서를 일제히 습격해서 경찰관과 가족들 무참히 살해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에 미분증은 국방경비대와 경찰 병력을 파견했다 그러나 불합들의 근거를 두고 한라산의 흠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맞서는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당시 국방경비대인 좌익이 깊숙이 침투해서 제주도 현지에서 일일연대장이 북한에게 부하에게 피살되고 파견 명령을 받은 14연대는 주둔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예수 순천 반란사건으로 사태가 확대됐다 과거에 이제 선교사들에 관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라는 그런 책을 쓸 때 보니까 제주도는 일제시대 때도 좌익 경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을 건너다니신 분들이 지역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갔다가 일본에서 일을 하는 동안 좌익 사상에 늘 체내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귀환해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제주가 남장노교인가 어쨌든 전라도에서 파견됐던 그런 선교사들이 남긴 선교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내용을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들이 많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역적으로 밀항하거나 도항해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바뀌게 되면 이런 역사적 사건이 다 묻히고 왜곡되겠죠 좌익 정권이 등장하는 게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자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선거를 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냥 뭐 남이야기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가 골로 가느냐는 문제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께서 오늘 막 구매되기 시작해 판매되기 시작한 대선 3구 대통령 선거를 따른 도덕놈들이 2권 3권을 좀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 소위 선거 문제를 쓸 수 있도록 책이 이제 나가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4월에 나오는 4.15 총선 그 다음에 나오는 2권 지방선거 그까지는 제가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책을 완관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해서 이렇게 제가 나서가지고 이제 뭐 나이에 제가 무슨 공명심이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한자리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 권력이나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1948년도에 재은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잘 맞지 않는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당시에 성각자였던 이승만이라는 그런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제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털 위에 우리 역사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찬란한 그런 기록을 지난 70, 80년 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인 선거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 선거를 우리가 지켜야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50대면 한 40년 60대면 한 30년 최소 30년 이상 정도의 노후를 살아야 될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가지게 되면 노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연금도 지불할 수 없고 나라가 내 눈앞에서 뭡니까 좌익화되어가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면서 노후에 30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